어머님은 이렇게 매실 수확하고 매실 어떤 요리를 즐겨 하세요? 물론 쌍아찌도 있고 은혁도 있지만 지금 철이기 때문에 생매실 가지고 고기에도 넣어서 먹고 샐러드도 해서 먹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갈증해소와 식중독 예방 효과까지 있어 여름철에 꼭 필요한 식품 매실. 특히 구연산이 풍부해서 피를 맑게 하고 피로를 풀어주는데요. 밥 한 그릇 뚝딱 두고두고 먹으면서 여름 반찬 걱정 덜어주는 아삭한 장아찌. 그리고 매실 진액으로 맛을 낸 한입 속 주먹밥까지. 순창 매실로 맛볼 수 있는 다양한 요리들. 절 위해 특별히 준비하신 별미도 있었는데요. 이게 매실 비빔국수잖아요. 몇 년 동안 당근 매실로 비빔국수 만들었어요. 너무 맛있죠? 맛이 기가 막히네. 요즘 더워서 입맛이 없었거든요. 죽어있던 입맛을 심폐소생을 시키네. 너무 맛있네. 맛있어? 하루가 멀다 하고 잡초 뽑으랴.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수확하랴. 비록 몸은 고대지만 새콤달콤 이 맛에 늘 피로를 잊으신답니다. 우리 순창 매실 정성스럽게 잘 키웠으니까 많이 많이 드시고 건강해 주세요. 우리 순창 매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안녕. 감사합니다.